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6번째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자 우리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 왜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자 이제 우리 시장 실패의 마지막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게 역선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의외로 구별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역선택은 그 기준이 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거고요. 도덕적 해의는 계약 즉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거다. 일단 머릿속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심어놓고 이 정보의 비대칭을 봐야 됩니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쉽지만.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냐면 자 정의가 거래 당사자들이 갖는 정보의 수준이 서로 다르대요. 그걸 우리가 정보의 대칭적이지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정보 경제학이라고 이게 새로운 분야인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경제학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물건을 사는 놈이나 즉 소비자나 물건을 파는 놈 즉 공급자나 사고 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둘 다 동일하게 알고 있어요. 이 정보 이 가격이 어 이거 내가 어 만드는데 만원 들었어 라는 것을 공급자가 알고 있고요. 소비자도 어 너 이거 만원 나는 이거 만원에 원하고 있거든. 근데 딱 보니까 만원짜리네 라면서 여기에 있는 이 공급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고 파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그 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화에서 했어. 하지만 사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정보 경제학이 좀 더 간단하게 핵심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가정을 한꺼풀 베껴보자 이거죠. 사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 때 보통은 보통은 봐봐요. 그래서 소비자나 공급자 특히 공급자가 이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얘가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왜냐하면 중고차를 팔려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5년 동안 탔었으면 사고도 냈겠고 막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중고차가 어디가 고장 났고 어디가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그 차 겉면에 그 도색만 깨끗하게 딱 해놓고 이렇게 좀 겉만 번쩍하게 해놓고 팔면은 소비자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정보가 대칭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고 이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종류가 크게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이라고 나오는데 감추어진 특성 하에서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 하에서 계약 이전에 이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한 후 감추어진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도덕적 행위라고 합니다. 정의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얘기하면 얘는 계약 전이야. 거래 전 그리고 이 놈은 계약 후 자 그래서 그럼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 실패의 결과 우리가 이거 왜 배우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를 가져오잖아요. 왜 가져오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이 봐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서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가격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가격이 있어야지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잘 되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 또는 소비자가 한쪽만 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의 거래가 될지 올바로 된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올바로 된 가격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래 이 가격 기구 시장의 가격 기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치. 시장의 가격 기구가 하는 일이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 그 가격이 잘못돼 있어. 왜? 둘 다 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즉 정보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로 설명드리면 더 정확히 알겠습니다. 결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올바로 된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정보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역선택을 배울 거고요. 이거 배운 다음에 도덕적 해의를 배울 텐데 역선택이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계약이나 거래 이전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정보의 수준이 낮은 당사자가 자기한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상품이 있고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정보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꼭 나쁜 것만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선택을 하게 돼. 나쁜 것만 선택을. 좋은 거를 선택을 안 하게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이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자, 그럼 이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장이 다 나타나요. 재화 시장, 보험 시장 다 나타나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 중고차 시장입니다. 자, 이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차 시장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중고차를 살려 그래. 그런데 중고차가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중고차가 있고 굉장히 막 차를 막 타서 나쁜 중고차가 있을 거나 혹은 좀 차를 곱게 타서 좋은 중고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중고차는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한다고 쳐요. 그런데 나쁜 중고차의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 다 이 중고차를 좀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겉에다가 도색을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자 얘네들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중고차에 대해서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 차 내가 천천히 조심해서 탔으니까 적어도 천만 원은 받아야 돼. 이런 생각 했겠고 B는 별로 안 좋으니까 500만 원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급자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인 C 입장에서는 겉에 다 도색을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C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차의 가격이 천만 원이고 나쁜 중고차의 가격이 500만 원이니까 이 확률로 따져서 한 75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살게 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C가 750만 원 주고 차를 사겠다고 하면 얘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래서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은 시장에서 퇴장을 한다 그래요. 시장에서 안 팔어! 하고 시장에서 나가버리고 시장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좋은 것만 사게 되죠. 얘는 500만 원만 받아도 되니까 얘는 750밖에 안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상품은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나쁜 상품만 선택하게 된다. 왜?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얘가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역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는 빠져나가고 나쁜 상품만 시장에 남게 돼서 나쁜 것만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보험 시장도 보면은 이 중고 시장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A는 어? 여기 다 있을까? 아 이거 똑같이 설명 이게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주제니까 친절하게 제가 똑같은 예를 비슷한 예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A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암보험이 있는데 암보험이 있는데 이거에 한 천만 원이 보험금이야. 암 걸리면은 1억으로 할까요? 천만 원 너무 적은데? 괜찮아. 계산하기 좋게. 자, 천만 원. 천만 원 받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암 걸리면 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데 A는 굉장히 건강해. 그래가지고 이 A는 내가 한 보험료로 한 100만 원 정도면 내가 가입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사생활이 아주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지불하더라도 암에 가입해서 천만 원 타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애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애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낮죠. 그러면 0.2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한 0.5 정도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A나 C나 겉모습은 멀쩡해가지고 어느 놈이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은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위험구에는 500만 곱하기 0.5 확률 0.5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구는 100만에다가 0.2를 곱해서 요거를 2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 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정도 보험회사에서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애 보험회사에서 이 경우에는 공급자 보험의 공급자인 C는 정보가 없는데 소비자인 A, B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이면 들라고 그래 안 들어 하고 시장에서 건강한 애들은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애들은 어떻게 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건강에 신경도 제대로 안 쓰는 B만 보험시장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C에게 보험 가입하는 이 B는 어때요. 그렇죠. 이 B는 B같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만 보험시장에 가입하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시장이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샀다가 그리고 보험에 들었다가 특히 보험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암 상품을 팔았는데 상대적으로 암 걸릴 확률이 높은 애들만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겠죠. 이 보험 상품은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이 중고차 시장도 중고차 시장 자체가 아예 시장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폐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칭이 굉장히 무서운 시장 실패를 가져오죠. 시장의 축소 또는 시장의 폐쇄를 시장 상품을 아예 없어버리니까 보험 상품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없어진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신용할당을 하게 되는데 신용할당 금융시장은 원래 여러분들 여기 여기 지금 이자고요. 여기 지금 돈을 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는 대출금의 양이라고 하면 대출의 수요가 많을수록 대출의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도 이렇게 많아져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의 수요가 많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수요곡선이 이동하잖아요 이자율이 더 올라 가지고 이렇게 시장 이자율로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원래 줘야 됩니다 많은 금융기관에는 얘가 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는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알죠 보통 고수익이 나지만 굉장히 망할 위험도 있는 고위험금 애들만 남게 되요 많이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애들 그치 안정적 이면서 그 저수익 저위험이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자를 높여 주면 그래서 신용 할당 이나 그래 가지고 어 그 우량한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쪽에만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게 이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요런거 한다 아 자 이제 얘를 되게 길게 했는데 역선택이 뭐라고요 이제 나쁜 것만 고르게 돼 있어 정보에 대해서 얻으니까 왜 좋은거는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니까 그게 역선택 그 근데 이거는 어느게 감춰진 특성 갑 감추어진 성질에 의해서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은 어 뭐가 있느냐 신호 발송이 있죠 요거는 자 신호 발송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구요 선별 스크리닝 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갖지 못한 자가 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시그널 드라마 유명한 거 중에서 시그널이라고 있다면서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시그널 이렇게 신호 발송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 무슨 자격증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자기 교육의 정도를 막 학기 같은 것도 막 넣고 그거는 왜냐면 상대방이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어 그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런 것들 그 다음에 선별은 뭐냐면 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서요 나이가 너무 어린 애들은 좀 자동 그 보험료를 좀 높인다던가 고런 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 운전을 좀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래도 좀 나이가 먹으면은 좀 겁을 내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두 살 먹어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그렇게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런 이 횡단보도가 처음에 불 딱 이렇게 파란불로 들어올 때 여기 위에 이제 그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순으로 돼 있는데 꼭 주황색만 되면은 미친 듯이 이게 액셀을 받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항상 저는 횡단보도 건넬 때 진짜 조심합니다 그리고 막 아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 어려도 운전 똑바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선택 장치라는 건 이거는 선별의 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선택 장치는 정보를 갖지 않은 사람이 이 놈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어떤 거래할 때 선택 조항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생명보험 같은 거 할 때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없었나요 있었나요 그리고 혹시 보험 상품 중에서 요런 것 요런 서비스도 원하세요 요렇게 해서 이런 조항들을 막 집어넣는다고 그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요놈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선택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있는데 이게 강제 집행 있어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그냥 생명보험이나 그런 거 있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강제로 그냥 들게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그 의료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면 막 막 사는 애 있었잖아 A는 조심조심 살아가지고 보험료를 조금만 내도 되는데 B는 막 살아가지고 좀 보험료를 많이 낼 의향이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저위험형이 마치 고위험형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왜냐면 저위험군은 병원에 아예 안 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조심조심하면서 삽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활성화는 대체로 이제 어느게나 하면 정부에서 정보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게끔 만드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만들어요 그 밖에 허위광고를 못하게 하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보 활성화에요 근데 여러분들 강제 집행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뒤에서 배운 도덕적 해의의 해결책하고 웬만큼 양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표적인 게 이 신용할당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 특히 효율성 임금은 우리가 도덕적 해의에서도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역선택에만 해결책이 돼요 도덕적 해의는 이따가 다시 이거 강제 집행 설명드리겠는데 도덕적 해의에서 강제 집행을 하면 더 도덕적 해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신용할당 설명드렸죠 대출 이게 시장의 이자율대로 만약에 그대로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은 엄청난 위험에 빠져요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 몇 푼 받는 거 받으려고 원금을 띄워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할당 신용을 할당한다는 말은 즉 우량기업 그리고 대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점점 돈을 빌리고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냉정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이란 건 뭐냐면 요거는 요거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연봉을 다른 회사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봐요 만약에 임금이 낮은 애들만 임금을 되게 이 경영자가 낮게 만들면 정말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을 안 하겠죠 근데 월급을 높게 책정하면 그 정도 능력이 된 사람이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효율성 임금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효율성 임금은 뒤에 가서 도덕적 해의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요거 거시경제학에서도 요 놈은 또 나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얘가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는 애로 등장을 하게 돼요 요거 됐죠 자 그러면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자 자기만 알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질병은 없는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방금 전에 봤죠 요거 역선택의 문제죠 역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 향상성을 반드시 그렇게 시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요 아니지만 고용주의 기준에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 준다는 이론이 우리가 봤죠 요거 신호발송이론 신호발송이론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 정도를 보여주는 것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회의인데 모럴 해저드죠 영어가 잘못됐네 요거는 역선택이고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자 도덕적 회의는 뭐냐면 계약이나 거래 요거 이후에요 이후에 사후적으로 정보 수준이 좀 낮아요 정보 수준이 낮은 사람이 계속 이놈만 감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보 수준이 높은 쪽에서 높은 쪽에서 그냥 대충 계약을 어기고 대충 막 행동하는 것 그걸 도덕적 회의라고 그래요 설명 되게 어렵게 했지 방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진짜 쉬워요 뭐냐면 도덕적 회의라는 거는 계약한 이후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자 우리가 어 자 그러니까 이 2번 읽어보면 봐봐요 보험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뭐 직원들도 고용해봤고 제가 직원이어봤고 그래가지고 아는데 일단 직원들이 처음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뽑으면 주신다면 저는 이 회사에서 잘게요 그냥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딱 뽑았어요 뽑으면은 그 다음에 도덕적 회의라는 것이 얘가 도덕적으로 이 나쁜 놈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한 다음에는 사람을 뽑아놓고 사장이 계속 얘만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열심히 일 안 해 생각보다 점심 먹고 어디 가서 짱밖에서 잠을 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보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이 도덕적 회의는 보험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행복하게 몸을 관리를 잘 하던 애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 이제는 내가 좀 병이 나고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담배도 그때부터 보험 가입한 그 다음날부터 담배 배우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요 나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안정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경마장을 간다든가 경마장에 가서 투자하는 거야 도박하거나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다가 자기가 하겠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는 거 뭐 보물선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뭐랄해져죠 즉 도덕적 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본인 대리인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거를 주인 대리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주인 대리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사실 본인 대리인이 맞죠 주인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이면 노예라고 그래야지 주인 노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의 대리인은 대리인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결 방안은 보험시장인데 아 이제 이 보험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보험 제도나 기초 문제는 이 공동보험 제도는 뭐냐면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기초공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거는 본인이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근데 그거를 넘는 손실 이거 맞춤법이 틀렸네 손실에만 보상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담보를 제공하나 그러던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던가 지급 보증인을 세우던가 아니면 은행에서 감시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감시하냐면 거기 돈 규모 대출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면 사회이사를 파견을 합니다 사회이사를 파견해서 기업들이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걸 감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는 당연히 일 잘하면 승진과 포상을 해주고 못하면 징계 내리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임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왜 도덕적 회의가 없어지냐 효율적 임금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을 일을 200만원의 임금을 줘버리면 다른 회사는 가면 100만원 주는데 여기서 잘리면 나 더 이상 갈 데 없어 100만원 받고는 일 못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죠 안 잘리려고 자 여기서 본인 대리인의 문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자기 일을 대신하라고 맡기잖아요 그게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은 일을 맡긴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계속 대리인을 감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추어진 행동의 문제잖아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 아래에서 대리인을 계속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리인이 도덕적 회의가 생겨가지고 도덕적 회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 문제도 대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 본인이 아닌 자기한테 일을 맡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얘가 전문 경영이라고 주주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경영인들이 보통 가족 경영 뭐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가족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이 사진들이 있고요 주주들이 전문 경영자를 내세워서 경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는 대리인이고 주주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그러면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대표적인 이런 거죠 원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서 이 주주들에게 이윤이 극대화가 돼서 배당금을 많이 받게끔 해야지 경영자가 자기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가장 열심히 한 상태죠 그런데 이 경영자가 이윤 극대화를 안 하고 이윤 극대화보다는 매출 즉 규모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왜냐하면 이 경영자는 이 규모를 크게 늘려가지고 자기가 이 회사를 이만큼 키웠다라는 걸 알려줘서 다른 회사에서 그럼 또 더 비싼 값에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방만한 경영을 한다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주주와 경영자 사이 가장 전형적인 본인 대리인 문제의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주인 본인 주인이죠? 이건 그죠? 국민이 주인이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본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하고 자기들의 사리사 욕을 위해서 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그런 예들 이런 거 그죠? 국민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의뢰인과 변호사 대리인 뭐 이런 것들요 그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도덕적 회의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거 행동이 이 계약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 대리인 문제는 뭐예요? 대리인이 맡긴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행태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3번 볼게요 본인 대리인 문제는 도덕적 회의에 한 예이다 맞죠? 그죠?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회의의 문제를 말하시죠? 그죠? 포상의 한 예이니까 오케이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모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도덕적 회의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이 이게 단순한 이건 계약 위반이기도 하겠지만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도덕적 회의죠 그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도덕적 회의니까 답이 4번이죠 이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거 틀린 거 그 다음에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회의를 완화하실 수 있다 그랬죠? 자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보의 비대칭인데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감춰진 특성, 성질 하에서는 계약 이전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감춰진 행동의 상황 하에서는 계약 이후에 도덕적 회의가 생기죠 그리고 본인 대리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보경제학이 왜 이렇게 발달을 했냐면 그 역선택의 문제에서는 보험 그 역선택의 문제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가장 전형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시장 있죠? 우리가 보험 회사들의 힘이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도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금융시장을 위해서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의 비대칭을 왜 배웠어요? 여태? 그치? 시장 실패를 가져왔잖아요 자원의 효율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봐봐요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만약에 가격이 이 정보가 올바로 됐으면 이 C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천원을 내고 이 차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천원이 아니라 천만원 500만원을 주고 나쁜 차를 거래를 했거나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중고차 한 대가 시장에서 퇴장했으니까 시장에서 이 중고차라는 그 중고차라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거래가 돼서 그거에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야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원에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비대칭 하에서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미시경제학을 봤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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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